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스 티켓의 메인보컬이 되고 싶은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유니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유니버스의 주제는요. 바로 마이 홈타운, 저의 고향인데요. 저의 고향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고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점점 감이 오시나요? 어? 이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산의 광안대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안대교를 그린 이유는요. 제가 정말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가는 곳이 광안대교이기 때문인데요. 이 광안대교를 보면서 걸으면 정말 힐링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안대교처럼 저의 노래와 춤을 듣고 여러분들도 정말 위로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니버스는 어떤가요? 앞으로 더 다양한 최성은만의 유니버스를 유니버스 티켓에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성은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